어우 야 오늘 가는 데가 인스타에서 난리 난 집이래 아 나 근데 그렇게 맛집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파 나 지금 근데 나 아무리 맛있어도 웨이팅 있으면 안 간다 야 지금 시간 없겠지 가자 가자 어 진짜 사람 없는데? 오늘 제육 다 뒤졌어 오케이 왜왜왜왜 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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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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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민우야 나 먼저 갈게 어우 야 나도 지금 아 똥이 머리 내밀었어 어우 나도 지금 멜롱멜롱해 왜왜왜 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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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어우 민우야 너 내가 쏠테니까 마음껏 먹어 너 코에 놀랐으니까 나 배 터질 때까지 먹는다 먹다 쓰러질 때까지 먹어 벨트 풀고 먹을 거야 너 고무줄받이 밖에 없잖아 빨리 와 어우 아 엄청 무거워야 이게 왜왜왜왜 등받이 없어 등받이 오래 못 앉아 오래 못 앉아 혹jer всю Secretary 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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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y